오랫다 하는거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채점 안해줘도 한번 볼까요 오 몇 점일 것 같아 어 눈치챘네 100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거 배운거 같아요 독화사에서는 어 그런거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쵸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열쇠가 뭐죠 일단 키죠 쓰는법 그래서 여기 4호에서는 EY가 몇번 나오지 않던가요 아니다 K가 나오는구나 K가 크 소리 난다는거 그리고 EY가 내는 소리 중요해요 EY는 무슨소리낸다 E 소리낸다는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EM 쓰는방법은 J-U-M 그렇죠 쉬웠죠 오케이 쓰기연습을 하니까 쉬운거에요 계속해서 뛰다 교초 뭐해요 JUMP 쓰는법 J-U-M 그렇죠 이 책은 K하고 J가 무슨소리를 내는지를 주로 배웠어요 K는 크 되고 J는 쯉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는 뭐 중에 뭐 됐죠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K 쓰는법 그렇죠 NG가 뭐 된다 K-I-T-E K-I-T-E IE어 중에 E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여성 얘는 뭐죠 KITE 쓰는법 K-I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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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가 뭐 중에 뭐 됐죠 IE어 중에 I E어 중에 I 됐죠 KITE 계속해서 단지 AR 잘 쓰는법 ZAR K-I-T-E AL A-R 그냥 붙어있으면 만날 똑같은 소리네 무슨 소리나요 A-R은 얘 빼고 A-R은 R A가 뭐 중에 뭐 된다 A-A-R U-A-R AR은 항상 R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CAR 이건 뭐겠어요? bar 되겠죠?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? kid 쓰는 법? i가 e 됐겠네요. kid 계속해서 얘는 leave. 얘는 좀 어렵죠? 어떻게 쓰죠? ok 어렵다 한 이유가 바로 ea가 뭐나 뭔데? 뭐 중에? ea 중에 뭐 됐다? e가 됐죠? ea가 내는 소리 잘 알아둬야 된다 했고요. 계속해서 얘는 lemon 쓰는 법? ea가 e 됐고 o가 뭐 중에 뭐 됐죠? o가 됐어요. lemon이 아니고 lemon. 계속해서 얘는? lake 쓰는 법? l a k ea가 뭐 중에 뭐 됐죠? 그렇죠.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? 쓰는 법? j e t. 이 정도 하면 하나 남았네? 그렇죠. ok 그 다음에는 lion 쓰는 법? i는 뭐 됐고? i 됐고 o는? o 그래서 lion. ok 굿. 수고했습니다. 한 별이 올까요? 아 한 별이? 어. 한 별이 된다. 한 별이 맞잖아.